총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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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보수물이나 바꿀까 총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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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 얼불춤 추식 추월 얼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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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쎄네 진짜 붕괴 정권쎄 정권쎄 숙도포션 육체수염 정권쎄 격분 밑에 표창이나 먹고 표창에다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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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쇠쿠션 무쇠쿠션 울파 어... 둘다 주제 무신쿠션 무신쿠션 음 무신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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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노하면 이렇게 세니까 아까처럼 무신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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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쿰 무신쿠 wrath 무신쿠 무신 conoc 해피도양이랑 손절 중에 뭐가 좋을까 손절 라그가 조금 더 낫겠어요 카드도 너무 심하게 구리면 단체가 안생기고 싹 고대가고싶다 일진광풍 싹 고대가고싶다 싹 고대가고싶다 싹 고대가고싶다 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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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명 문명 가르기 정도만 쓸만하지 않나 요행은 저거 밥 굶는 거랑 같이 쓰면 쓸만하고 사색집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아아아아 아이고 나 카드 잘못 받네 P4 남았는데 어떡하지 P4 남았으니까 엘리트 갈까 불타는 엘리트 P4의 전탑 아 저거 썼다가 4색 쓰면 안 되는데 예앱 가르기 뱀식물이 더 무섭네 어째 이런 젠장 소음 샤넬 죽을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캐릭터지 피 채워줘요 눈물거리 백부장님 오 아 소수 향로 보고 가도 되겠다 마음의 요새 카카 카카 제련의 축복 저질 저질 안하면 되지 않을까? 아, 강호하고 싶다. 마음의 옷에 강호해야 한다. 하이고, 대사색. 기가 막힌다. 아, 강호박, 망호박, 망호박. 와우 강화할걸 김휘갈 사코스트 가는게 좋겠죠 어차피 강화할거 마음의 우세 있네 아이고 마음의 우세 강화할걸 3코덱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축하는 자살이고 어차피 강화할 일도 없었을텐데 그냥 망치먹을걸 망치먹을걸 이렇게 된거 불 많이 본다 불 3개 엘리트 2 아 아 그래요 아 아 아 아니면... 4댐 맞는데 푸션 쓸만한가? 음... 에이, 붕괴 쓸걸 오쏘쇼 마을 세 번 마음에 요새 저거 사봤자 강화 못하지 아, 할 수 있네 이마요 가자 이마요 마요마요 저 상점 하나 더 있지 와플 사먹을까? 쟤거 얼마였는지 까먹었다 쟤건 100원 하겠지 뭐 아닌가 아이 이런 아이 뭐임 그냥 타격이나 줄까 그냥 와플에서 시...이게 뭐요 와플에서 시...이게 뭐요 과연... 괜히 했다 알파... 큰 그린 알파... 큰 그린 알파... 큰 그린 어... 소수 어... 소수 마음의 옷에 강화해야겠지 소...어...소... 와우... 센데... 수리검에 도박칩까지 거의 다 했다 아 이거는 깰 수 있다 가방칩이구나 뭐 교체할 카드가 없네 왜케 잘나왔음 아 있었습니다 왓츠어 너무 서순캐라서 불편한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해시계 유물은 잘 나오네 단식 단식 단식이랑 만병통치약 세트로 팔고 있다 아까 그냥 정령한테 라그 주는 것도 괜찮았겠다 라그 별 쓸모가 없네 그래도 라그나로크 저거 지배사색으로 코스트 깎아서 쓰면은 쓸만할듯 라그가 강화하면은 데미지가 11오르나 엄청 많이 오르네 엄청 많이 오르네 4 멈춘이 7 어 아 미사에서 안때렸는데 진짜 서거일 줄이야 카카포션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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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쓰지 지금 산포덱이지 사색 어느정도 돌아가고 나면은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차피 수리검이기 때문에 민첩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왓츠라서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왓츠라서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VII VE 향로랑 볼 수 있으면 보고 가는게 아 사색 왜 안쓴다 향로랑 해싱 이렇게 서식 도누스에 너무 많이 맞아서 구박났죠? 뭐야 이거 도누스에 너무 많이 맞아서 구박났죠 도누스에 맞다고 들으려면 도둑이 도둑이 로봇 ㅋ ㄱ 이거 이거 해시계랑 암튼 좀 오래간만 쌓으킹 다음토데 잡으면 되겠다 어으 달팽이극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놈.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휘갈김이랑 가방칩 안정성이 너무 좋다. 천적굿 향로까지 안정성 챙겨줄 수 있습니다. 깼다고 봐도 근데 실제로 센 거랑 쫄리는 거랑은 또... 별개라서 쫄리긴 함. 쫄고특 그냥 쫌... 쫄고 봄 쌈 스택이니까 이번 턴에 잡아도 되고 다음 턴에 잡아도 되고 다음 턴에 잡아줘. 다음 턴에 잡아줘. 카치갈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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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치갈팩 카치갈까봐... 다음 턴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도 향로가 있다... 카치갈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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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턴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데? 4개의 캐릭터죠. 아 맞았어. 아 심장한테 맞았어 망했어. 아 이걸 심장한테 맞네. 어 잠깐만. 어 적운이 없이 세네 그냥. 깍깍 포션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심장 허접쇼. 스킬 포션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영웅사 완넘. 쇼히오쇼쇼쇼완원강완어필. 감사합니다.